앞머리에 하는데요? 아니요. 한 1분이면 돼요. 아, 선생님이면... 그... 예. 눈썹 정리해줘요. 눈썹도 은근... 눈썹은... 눈썹 수염. 수염 관리. 뭐 좀 웃을 수도 있지. 아 맞다. 우리 어른 도시 하고 있었지. 스노볼. 아 맞아. 우리는 그 물 속에... 맞아 맞아. 물 속에 있었어요. 우리 독일 선생님은 머리숱은 별로 없지만 수염이 풍성해요. 고맙습니다. 아카시. 선생님 위치 이거 맞나? 우리 다시 요원입니다. 안녕. 다시 왔네요 우리. 날짜로 치면 3일 차인데... 오늘 엔딩까지 볼 수 있을지 한번 잘 해보시죠. 파이팅! 파이팅 합시다. 파이팅 합시다. 근데 우리 뭐 해야 돼요? 여기요? 우리 뭐 해야 되더라? 지금 다음 목적이 무엇인지... 까먹었어. 뭐였더라? 우리는 무슨... 아... 그거 어떻게 불러요? 아 저거 사탕... 아 저거 사탕... 아 저거 사탕... 아 저거 장치를 연결을 해가지고 3개 연결됐고... 그 다음에... 네 그거 했죠. 했고... 그 저 장치에... 우리... 이 물고기랑 뭐 해야하나? 이 물고기... 아닌 것 같은데... 빨간 배관을 고친다고? 이 배관 잘 작동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아닌가? 완전 잘 고쳐졌는데? 빨간 배관... 아 저 위에 빨간 배관 저거인가 보다. 아... 아 거기에요. 우리 시청자가 더 잘 기억하고 있네. 부끄러운 거 같아. 아니... 많이 도와주세요. 이거보다 장... 아 저... 도와주세요. 저 단축키 하나 더 기억이 안다. 이거... 자석 어떻게 쓰는 거더라? 아... 이렇게... 확인하기로... 자 여기... 여기 왼쪽 관부터 가볼까요? 여기... 관이... 왜 고장이 난지 확인을 해보기로 했어요. 아... 아... 지금... 시간적으로 따지면은... 한... 지금 2주 넘게 못했었죠?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오늘... 그래 여기를... 보려고 했는데? 나이스. 어... 그래... 그래... 여기 저번에 왔다가... 아... 맞아... 여기... 우리 여기 들어있는데... 근데... 어떻게... 그... 해결책? 못 찾았어?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아내... 아내를 들어갈 수 있는게... 내가... 열 수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아. 이거 빨강색이라서... 한번 봐주 봅시다. 네... 넌 컨트롤 먼저 까먹었어. 네... 내가 이걸 열어봐야겠어. 내가 열어봐야겠어. 오케이. 우리 그냥 반대편으로... 자요. 네... 그거를... 그거를... 그거를 옮겨서... 이렇게 해줬었을까? 어? 네... 좀 더... 어? 뭐하고? 오케이... 우리는... 어... 먹으러 가야할까? 거기... 열... 열 수 있는 곳이 있어요? 혹시? 없죠? 한번... 아! halfway there! 하하... 그래서 여기 어디 가야할까? 이걸 어떻게 하는거더라? 음... 음... 아... 그래가지고 이거를... 저 쪽 갈 수 있나? 저 쪽 갈 수 있나?? 반대. 반대로.... 그래... 가려고 했는데... 왜 이렇게 움직이는거야? 여기도 있다 반대편도 있네 아 이거였어 아 돌려지죠 지금 됐나? 올라갈 수 있어요? 네네 오 됐다 아 이렇게구만 나이스 어 여기 어떤 일 있어요? 어 그러면 내가 여기로 들어갈 수 있나? 무슨 효과인가? 아 이거 한 개 해결했네요 나이스 나이스 나오신가? 다시 이제 나올 수 있게 명달을 해주고 아 별로 나오는 거구나 네 안녕하세요 자 그러면 안녕하세요 오셨나요 그러면 이제 다음 가 거의 부딪혀 부딪혀서 뻔 반대로 이제 가야되고 저 옆에 있는 문은 그냥 트릭이었나봐요 의미없는 그게 의미가 있는게 아니였어 두 번째 네 빨간불이지 저거 초록색 아 빨강 파랑 초록이네요 여기는 눈이 하나도 있어요 네 네 초록에 파란색 반을 개친거고 아 이만 그 다음에 초록색 그러면 오 여기 예쁜데 얘는 오 되게 깊네 이거 어디야 무서워 오 저거 크라켄 다리 막 있는데 아 아 음 아 아니 뭐 아니 뭐 여기 있는 어 여기다 아마 노이즈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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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래 위로 위 오케 위 아래 위 위 위 아래 위 귀엽다 아 하 하 저 더 죽었어요 하 저 더 죽었어 하 하 하 힘드세요 아 1mm만 더 갔으면 하 하 이거 없네 이거 오 씨 벌써 가셨네 어디입니까 오오 올라가세요 나이스 하하 돛배기가 아 네 다잔 오오 오오오 오오오 아 오오 저거는 뭐고 이건 뭐지 그거는 뭐고 이건 뭐지 나만 나만 갈 수 있나 이거? 으으 아이 전전 뭐 아 이거를 올라가야 되는가 본데요? 어 뻥 오오 오오 반대편으로 갈 수 있나? 어 잠깐만 다른 버튼 다른 버튼 이거 안되는가? 여기에서 올라가는 저거가 저기에서 뭔가를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아 여기 또 길이 있구나 저러 가보죠 아 우이 우이 우엉 아 아 첫 번째 조동 네 와 제가 걸어봐도 희 오오오 오 이거 완전 재밌어 정말 재미있는 게임 음.. 간지 오래가 됐어 오? 에이 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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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와! 아, C가 은근 어렵네? 저도 비슷하게 죽었는데 아, 이거 왜 이렇게 안 돼? 위에를 보면서 가야되나봐 올라갈 수 있어요? 올라갈 수 있어요? 아, X로 올라갈 수 있어요 에, A로 X요? 아니면, 음... 그... 제일 아래 뛰는 바쁨 오 오 오 오, 겨우 왔다 점프 버튼으로? 올리고 그래서 어디로? 오, 무섭다 이거 오, 이거는 좀 위험한데? 이거 진짜 이쁘네 물기둥 이렇게 타고 왔는 걸 어떻게 상상을 했을까 앗! 선생님, 마지막에서 대시 잘해야 됩니다 아! 아, 이거 어려운데? 어렵다 나이스 유세에서 왔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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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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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드릴도 뭔가 귀엽게 생겼어 돌릴 수 있는 거 나는데요? 네 딱 두 개네요 어 나갈 수 있는 데가 다시 돌아서 가야겠죠? 아니야 여기 올라갈 수 있어요? 어? 올라갈 수 있다고요? 오 그러네? 여기 왼쪽이야? 오 네 여기 망고크 타임 오 오 피어리엣? 잘했네 신나 신나 그러네 쇼컷 길이 있네 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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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돌아갔다가 큰일 날 뻔했다 오 빨라 빨라 가속 받으니까 엄청 빠르게 왔어요 와이 버튼 오케이 헤헤 우리 집 모아드리러 갈까? 어어? 이렇게 간다고? 어어? 오 맞어 이거 탑이 올라왔네 오 우와 오 아 바다 여기 스노우볼 아니었지? 처음 응 스노볼 어... 스노... 스노 볼? 네 스노볼? 글로벌? 아 까먹었어 영어로도 까먹었네 어 이제 어떻게 해 아 버튼이 있네 이거 나이스 와이 아 등등 우리 등등 갔어 우와 아 좋은 아이템 받길 이쁘다 이쁘다 음표현이 너무 예뻐 아 리프트네 옛날에 많이 탔어요 스키 갔을 때 어 저 스키 한번도 안타봤는데 아... 아... 한국에서 스키 탈 수 있죠? 아예? 네 스키장 있어요 강원도에 있는데 강원도에도 있고 다른 곳도 있나? 근데 저는 운동을 안좋아해서 근데 가끔 운동을 하죠 방송할때 그건 집에서 그냥 홈트레이닝 홈트레이닝 그대 오 정말? 정말? 너무 오래 걸렸어? 네 네 왜 왜 스키는 왜 스키는 왜 뭐 로즈가 돈 들어갔어 돈 들어갔어 돈 들어갔어 하하 아 그리고 문을 들었고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또 다른 나 그런거 그 퇴 오! 또 레이스 엄청 재밌는 또 하나 둘 부관이 있네 와 여기 램프가 있어 오 대박 와 자석 엄청 강다 와우! 장난 아니야. 완전 신나. 저거 봐봐. 봐봐, 재밌어. 와, 진짜 재밌군요. 와, 진짜 스키 타고 싶다는 느낌 들어요. 아, 진짜 산 보고 싶어요. 여기 빼린에서 산이 없어요. 산이 없다고요? 아, 없구나. 와, 신난당. 도착했어. 이렇게 가는 게 아닌가? 어디로? 위, 위에 매달리는 데가 있는 것 같아요. 아, 아닌데. 안 돼? 아닌데? 뭐지? 음. 다른 데 찾아봅시다. 저 위에 고리가 있는데 너무 높아요, 저거. 아, 퍼드리구나. 오! 저거 녀석이구나? 아무것도 없나요. 저는 퍼드렸어요. 봐봐. 이것을 흘러내고 있어. 아하. 그 뚜껑에 사용할 수 있어요. 아, 그게 뭐지? 아, 어떡해? 아, 오! 요즘... 음... 근데 얘 좀... 무섭게 생겼는데. 그러게. 얘 뭐지? 눈이 하나야. 아! 지금도요. 빵! 간다며. 이걸 내가 끌고 가서? 응, 어디로? 여기로? 여기로? 여기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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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 다행이다. 나도, 나도 찰 수 있나? 이거 갤 수 있어요? 오! 여기 올라올 수 있어요? 혹시? 여기요? 그래서? 네. 오, 됐다. 됐다, 왔다. 롤러코스터 같아. 이 게임에 롤러코스터 엄청 많이 있네. 아, 저건 또 제가 올라가는 데인가 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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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매달리고? 어, 그거를 제가 이렇게? 네. 그 다음에 제가 다시, 잠깐만요. 여기 반대편 거를. 네. 나이스. 협동성. 일곱. 잘 피웠어요. 좋아, 좋아. 손발이 잘 맞아졌군. 아, 미는 거구나. 하하하하. 저 당기고 있었어요. 다시 시작인가? 미소. 어? 어? 와, 이걸 이렇게 탄다고? 와, 미쳤어. 무슨 게임이야? 아이스 에이지 느낌 같아. 아이스 에이지 느낌. 아이스 에이지 느낌. 헐. 떨어졌어. 빨리 좀. 어, 떨어졌다고요? 아니죠? 오, 나 떨어졌다. 안 되노아아아아. 하고싶어아. 아아아아아라아. 아하하하하하. 아 아 이 남이 크구만 커서 다시 시작 속도가 엄청난데요 너무 좋아 컨트롤 되는 것도 신기한거에요 등독자 와 왔다 왔어요 와 왔다 왔어요 볼 수 없는거 오케이 땡겨서 열었다 아에에에에에에 아이에이 아이고 If something dies, something new can be born. Whoa, whoa, wait a minute. Are we dying now? Not you, but your relationship shit. You mean relationship with a person? No, relation shit. 잊을만 하면... 그러니까. You need to rebuild your relationship into a relationship. Okay, Mr. Crazy. Our relationship is already collapsed. Remember? When something collapses, something new can be built. And then the attraction can grow freely, you know? Oh, no. Oh, yes. Let's break it, baby. Come on. Um? Whoa. Oh, come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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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thing. Oh, come on. Oh, close. Oh, I was just having fun. 와 미쳤다 진짜 전 예미있어 나 어디간거지? 동글동글동글 왜 또 반발씩 갈라졌어 설마 이걸 이런식으로 여기를요? 어떻게 우리 사이에 갑자기 뼈기네 어떻게 해요? 아 깨부셔서 어? 어? 어 뭐야 어버진거 방금 제가 짊어지고 가는데 반대로 돼야 되는거 아니야? 반대로 돼 반대로 돼 반대로 돼 아 된다 아 아 어 어 어 우리 로디 로 가야 되나? 어 이거 아닌거 같애 아 아 이거를 오오오 아 점프 아 점프요? 아 그렇네 다시 또 가서? 땡겨 같이 죽었어 이건 아니지 않나 아니 이거 반대편에 뭐가 있어요? 점프하면서 아마 해야 하나? 아 그런가? 점프해봐 점프해보고 얘? 어떡하지? 아 설마 동시에 아 둘이서? 오케이 둘이서 아마 점프해야돼? 아 그러면 반대로인가? 아 반대로구나 반대로 한 명이 가야돼요 아하하 아니면 길을 한 줄 다 하나밖에 없던지 아하 아니 반대편에 길이 있는데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오 됐다 호호호호 하나 둘 셋 아니 이걸 이렇게? 감사합니다 아 이런 식으로 빨리발리 갈 수도 있겠네 엑스를 내가 당겨서 어 자비 하나 더 있네 점들게 아 아 안담이 점점 멀어지는데 네 점점 멀어지는데 좋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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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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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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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표시를 잡아야 돼 음 저, 저 표시 안 나라 네 아 그거 저 표시! 저걸 잡고 아 이렇게 버텼다가 버텼다가 바람이 끝나면 앞으로 또 가서 이제 앞에 파란색 응포디가 가야돼 이거 잡아줘야돼 파란거 파란거 잡아줘야돼 안아줘야돼! 저거는 안아줘야돼 에스테스 오케이 여기 빨간데 까지 와봐요 잘했어 바람 엄청 많이 부네 고난을 극복하는 부부의 모습 그렇습니다 자 앞에까지 한 번 더 가보죠 지금 잡아야돼 잡아야돼 어어 아이가 너 각자 각자 헤쳐나가잖아 이러고 이거 안돼요 같이 가야돼요 쩔어심임 여기 터널로 들어갈 수 있다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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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씨 이거 어디야 꽤 강한거 맞겠지? 오우 반대편? 오우 반대편? 어디로 가야되지? 아 저 위로 올라가야될까? 저 위로 올라가야될까? 저기 그 표시가 있어요 저거? 저거로 오른쪽인거 여기 X까지 아 오른쪽에 아아 아 이리 오 아 이렇게 아 오케이 아 여긴 여기서 정돈 정돈 엉 위내색 위내색 올라갔습니다 아 이렇게 하는거구나 오 오 조심해야돼요 그 다음에 여기 내려가 가야나 아 거기에 있는거 빨강 저거 저거 뭐야 초록 파란색 저거를 잡아야 될 것 같은데 안 보이는데 저기 옆에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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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죠 얇은거 노란색에 붙은 아 거기 거기 다행히 할 수있나요 옆으로 나이스 아 계속 이런식으로 하는건가 그런거 근데 안돼 해 많아 아 아니고 반대편으로 갈라고 하면은 nen 응 aleb 1, 2, 3 죄송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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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눌렀는데 왜 안되지? 아니 눌렀는데 안눌어졌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나이스 오우 좋아 아이구 오우 엘시게 됐네 엘리베이터 오우 고생했다 고생했어 o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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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디는 신발을 안 신었네요? 어색한데? 어색한데? 수빈 안 신었는데? 어색한데? 그러게요 오로라가 있어 이 책이 너무 예쁘다 네 우리의 달콤함을 가져왔어요 그 책을 여기에서 보내주는 이유 오로라가 있어 아, 프로포즈하는 곳이구나 너무 걱정했었고 아, 알겠어 그리고 그것이 특별한 것이었어 네 정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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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 계속 훈져있어 그러니까 뭐 먹지? 버터? 버터빵 노그린인가? 버터빵이요? 그런게 있어요? 빵이 있어서요 간사루? 풍격 선언해놓고 하루종일 자는 부모 그니까 부모님이 하루종일 자고있는데 이상하다고 생각 안했나? 마법의 권걸 알고있나? 마법의 권걸 알고있나? 흠 조금밀 조금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2. 축하해. 너무 참고해. 레어 조이스. 그럼, 당신의 마음을 어떻게 찾는거야? 그리고, 이만큼, 뇌중이야! 열정? 아직은 이 연결이 없을 것 같아요. 그니까 당신의 마음을 잃어버렸어, 코디. 그 마음을 맑을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진 이유가 그 마음을 고려하는 거예요. 아, 속박아. 결혼 바지인가요? 저거? 아, 결혼 반지. 저기 집이 메어져 있는 게 결혼 반지인가봐요. 다리에. 다리에 있는 바. 저 소파에 지금 묶여있잖아요. 결혼 반지 같은데? 동그란 거? 내가 정말 도움이 되었을 때. 그리고 또는 내가 정말 정말 감사드리지 않았을 때. 아, 그래서 이제 내 fault이야? 이 시? 이 시? 이 시 때문에 우리 함께 못 살아요. 이 시? 이 시? 이 시? 이 시? 이 시? 이 시? 구리! 이 시? 이 시? 으아이! 호! 으이! 오! 오! 예쁜 저원에 왔어요. 오! 여기 또 예쁘다. 아아 좋아겠다 얘 뭐야 가시를 말이네 오 끙끙이가 나오는데? 그게 뭐지? 아 나시랑 제초제? 어머 뭐지? 아 꼬인거 오 낫 꼬인거 아 오케이 오 사라졌어 어 저 물도 물 제초제인가? 뭐지 이거? 뭐 뿌릴 수 있는데요? 이게 뭐지? 너무 싫어 아 화분에 물 주고 아 화분에 물 주고 오 오 아 지금 해야 돼? 너무 싫었어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없 한 번 다시 한 번 다시 오 안 돼 물로 빠졌어 어떻게 갔어요? 그냥 거기 점프했어 내려 점프 그 거기 거기에서? 엥? 이렇게 아 그렇게 뒤가 도바들어 있었어 여기 아 그건가봐요 높이가 좀 낮더라구요 와 전원 또 엄청나봐 집에 저런게 왜 있지? 아니 괴물같은 그게 또 나의 그린하우스? 오 근데 그는 시야? 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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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나는 빈들이야 빈들 메? 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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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핑크새끼 아니야? 보라색인 것 같아요 아 이게 뭐야? 아 잠깐만 오 뭐야? 진정한.. 진정한.. 이게 뭐야? 저 앞에 몰려오는데요 애들? 앞에 앞에 아 내가 또 같이 해줘야 되는구나 어 왜 이렇게 많이 나와? 엄청난 선인장이 되어버렸어 어 앞에가 생겼어요 어 길 생겼어 내가 물을 쓰고 선인장 스타일 여기 한번 해봐요 어 저 무슨 호시가 될까? 오오 오 나는? 잎 기르기 내가 어떻게 해야 돼? 아 절로 갈 수 없구나 잎이 올라갈 수 있어? 잎해요? 네 오 된다 안 내려? 잎 기르기 오 오 오 오 오 오 안전하게 왔어요 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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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오 오 오 이거 슬라이더 안 했어요 잠깐만 아직 안 열렸는데 아 온돈 역시 또 꽃이 돼서 그걸로 오는건가봐요 중간으로 열린대로 아니 그쪽으로만 갈 수 있어요 아 그래요? 이거 열 수 있어요? 그 가시? 아직 나는 이거 안 되는데 길이가 음 이거 안 되는데 별로 자라지지 않아요? 정면으로 가면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정면으로 가면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안되나 아 제가 좀 더 스윙을 한번 해볼게요 안되면 안되는게 낫나봐 음 이렇게 해서 아 잠깐만 잠깐만 한번 다시 한번 어 안돼 안되는 것 같아 폐전 아 아 그게 맞네 또 딘저물 왔어 입입 열어주고 오우 다행이다 아 아 이게 빠졌어요 아 또 빠진다고 와 이럴치 이렇게 다같은걸로 도망치고 아 나이스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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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아 지금 그 아시가 없어질거야 앙 와요 어서 오시지요 그다음에 나는 물 주고 어 forth 똑같이 이동하놔바 오우 영어 벌소 그것이 뭐 posso dart 하면 잘 미 이 피 점점 멀어지는거 기쁨 타시겠죠 이 피 점점 멀어집니다. 이상하네. 이 피 점점 멀어집니다. 사라졌어. 사라졌어 사라졌어. 저기요. 어. 어. 들어가시지? 아. 물에 부어서. 오우. 어. 부더진가? 어. 으아. 이게 뭐야. 아. 아. 원래 먹는 식물? 어. 어. 아. 아. 아 오케이 쟤가 잡고 오! 어 쟤가 히가 달았어요 뭐지? 죽었다 아 까시 밟았다 오오 뭐야 오오 뭐야 아이고 지금 칸은 아이고 맞았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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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미지 잘 들어가네 딜 많이 넣었어요 오오 바둑 바둑 아이고 핀 아잇 왜 자꾸 죽은거 저도 죽였을뻔 조심해요 오오오 마지막 아니니 어 아이고 피가 1인데 어 어 어 죄송해요 잠시만요 괜찮아요 좀 남아세요 안 남아요 아 죽었나 어 어떡해 오 막타만 치면 되는데 거기서 죽는거니 네 네 네 네 네 아 이거 이런거 어떻게 보여 아 습 습 여기 뭐 스파 네 어떤거요 이거 그 싱글을 놓아줄 수 있는 아 화분 화 아 맞아요 화분 맞아요 여기 달팽이 있는데 오오 귀엽다 갈 수 있을까 여기 스파가 있어요 여기 한번 열어봐요 밑에 여기 아 거기에 아 아 어 여기 엄청난 스파가 있는데요 오 오 조격도 할 수 있어요 오 정말 정말 마사지 헤헤 그러게요 마사지 있으면 좋겠어 하하 헤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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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다 흠 생각들 내 inner 병원에 그러니까 스파가 왜 있지 어 헤이메이 네 여우진이 예쁜데 엄청 예쁘다 그러니까요 한번 마사지 받으러 가볼까요 하얀 서비스가 있어 응 여기 뭐야 마사지 아 저 명상할 수 있어요 아 귀엽네 나도 나도 아 아 아니 근데 애벌레로 마사지 해주는데 아 아 아 아 아 아 엄청나다 충분히 다 된 것 같습니다 봐봐 꼭 나비 아 여기 디퓨저 있어요 마벤더 디퓨저 아 아 이게 뭐야 봐봐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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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에벌리 암마의자 무슨일이야 정말 죄송해요 아 아 아 진동 오는데요 여기 진동 오는데 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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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나 아 이거 뭐에요 마비는 왜 있는거야 그냥 있나보다 아 아 이거 뭐에요 뭐야 이거 발만 서지 어 소파는 조개네 그리 پ California 헤험 예 Caesar 하하 바퀴 돌고 나니까 뭐가 있는데? 어! 샤워! 아니 잠깐만 이것도 같이 하면 좀 그런데? 혼자 일단 하고 나오세요 안되겠다 귀엽군 남산? 굉장히 남산시러웠어 귀엽네 부부긴 한데 어? 내 두개와 그라뇨이의 두개가 있어야 하는데 하나만 있는데 겹치니까 왜 안들어가라? 이제 끝났나? 좀 꺾자 이만한 것 같아요 재밌었다 장비를 다시 챙기고 잠시 나 피로도 풀었으니 이제 노동을 하러 가야죠 그린하우스 아 여기는 계단이 있어요 오우 으으 또 엄청난 이제 외리안 죽어 나이스 오우 우치네 안녕하세오 재방송에 오실 것은 허니옵니다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저 아내가 엄청난데요 깜짝 놀랐어 그 사연이 있나? 한꺼 관리 안 했구만 2호 안 하면 되지 너무 기대된다 어떤 걸 잔다 처치할지 이거 열매는 너무 싫어 섞었어? 이건 뭐야? 사과인가? 이거 약간 살구? 뭐 이런 거 아닐까요? 뭐 약간 열매 같은데? 과일 열매 맛있을 것 같긴 해요 버섯은 뭘까 오 아 오 무당돌려 저 기억 여긴 뭘까요? 아 되게 넓은데 여기 보호할까요? 여기 놀이터 있어요 정원 그대 어떻게 정원 땜머리 올라가 정원 크네 오케이 호디보다 멀리 점프 하세요 아 머리 점프? 오케이 하! I'm ready to fly Well I'm ready to soar Huh 나 이렇게 스윙해가지고? 엠이 야 뭐 이거는 잘 이건 거의 엎어져서 쭉 간거 아닌가? 엄청 멀리 갔는데 제한시간 지났다고? 강근 그래? 어? 제한시간 왜 해줬지? 발팽이나 관람하고 있었네 관장객? 관장객 시청자? 관람객 여기로 한번 다시 가보죠 마리가 너무 예쁘다 와 이 식물 너무 싫어 여기 되게 숲같아요 와 개미 엄청 커 여기 분위기 좋은데 물 채울 구간형 버섯이 엄청 많네요 재밌다 어 얘는 물 주는 애가 아닌데? 아 땡기는 거예요? 아 열면은 떼줄 수 있구나 열었어 열었어 쟤 뭐지? 헐 헐 아니 저렇게 흉포한 스톱 아 저만 시우? 아 오오오오 아 아 아 아 뒤로 가서 어 어 시리시리시리 어 어 왜 이래 말라말라 저 시리 잡았어요 어 안 대피네 아 아 쪼이 너무 많아 나이스 나이스 아 아 맞았어요 우와 시리시리시리 어려운데 아 쟤가 어그로로 깔면 안 되나 아 잡아줘 이거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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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다 됐어 하나도 안 됐어 하나도 안 됐어 하나도 안 나왔는데 아 아 완전히 너무 많아서 안 돼 전화 나이스 안 돼 이거 안 돼 안 돼 오 뭐야. 찍혔어. 여기 계속 나온다고? 아닐걸? 네, 그냥 큰 거 잡을 때까지 아마 계속 나올 것 같잖아. 큰 거 잡으면 끝나지 않을까? 아, 큰 거를 잡으면 끝나. 작은 거는 계속 나올 것 같아. 근데 이 딜을 못하겠어. 오, 돌려주니까 편하네. 어, 죽었어. 아, 맞아요. 엘로 돌릴게요. 잡았어. 나이스. 다 끝났나? 끝났어. 끝났죠? 생각보다 어려웠어. 오, 왼쪽에 컴. 방향을 잘 잡아줘야 돼요. 응. 네, 죽었어. 컴이 다자. 어, 귀엽다. 그래, 스파이더. come on, come on. You can come out. The bad guys have gone. 코티드, what are you doing? Just trust me. Come on. 헤헤, 이 개의 스파이더. 아, we hit your lift, we hit your lift, we hit your leg. we hit your butt. 이 녀석이, 큰 거 괜찮은가? 아 오히려 큰 게 낫다고요? 와 오 오케이 어 나 어떻게 가야 되지? 아 이렇게 저는 길이 떨어졌네요 오우 내가 위에서 도와줘야 되는 건가? 아마 거기 그 그 그 식물이 아마 다시 아 그러네요 물 아 이게 돌려줘야 되나 막 계속 어허 아 이렇게 건너게 됐다오 나도 이제 왔어요 이리로 가면 되나? 길 방향이 어디지? 아 거미 아 어디 어디 건너가 졌어? 아 병에 병에 갇혀 있잖아 나이스 게임 야 아 귀여워 아니 근데 또 탈 수 있네? 나이스 우리 둘로 탈 것이 생겼어요 보니 자빠 알지 isn't 아닌데 어 뒤집어서 볼 수 있어 개미 강아기 저게 어지럽다 어디로 가야 되지 그러게요 지금 어디 우리 방향에 맞나 이게 만난 것 같긴 해요 아 여기 내 귀엽긴 귀여운 거미가 혹시 지금 제 편에는 그냥 베이경 소리가 나온다 와 저는 여기 도착했어요 위로 좋았어 네 이쪽 가면 될 듯 다 보시죠 부디기 준비 조준을 잘 해야 되네요 로우 인형 저거 너무 징그러 노움 인형인가 잠자리 잠자리 잠자리죠 저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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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으악 오우 이게 뭔데 으악 으악 터졌어 위로 가야 위로 위로부터 와야 돼 그렇지 다행이다 또 위로 가는 거 맞나 참 복잡한 캐리냐 출발 와 진짜 어떻게 생각했을까 똑똑하네요 개발자들이 그러게요 진짜 으악 으악 까지갑 저러 으악 까막았어 양쪽 번갈아 보니까 좀 속이 뒤집어져 하하하하 치점이 막 계속 바껴서 으음 으악 헐 헐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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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according to Stop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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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우 모이는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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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미친 아길 니가 빨리 알았어요 zero 도와줘 갈라졌다 화이팅 화이팅 이따 만나요 오케이 가는 길 길이 죽어질까? 아 여기로 파란색 보라색 아 여기 오우 교인만 열어? 나이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나는 이거 어떻게 하는거지 무슨 으응 아 뭔가 그 쪽 방향에 뭐가 있나? 뭐지? 그린 놈은 안 돼 거미줄 딱히 할 수 있는 건 없고 어지러워 멀미나 그게 돼요? 나는 되나? 아 된다 저 되네요 아 이게 안 되는 줄 알았는데 잠깐만 그러면 서로? 아마 연결할 수 있을까? 얘를 초록색이니까 여기를 밀어줘야 되나? 한 번 밀어볼래요? 아니면 당겨주거나 여기 밑에 버전 여기 밑에 밑에 두 개? 어 그 부분 근데 어? 뭐지? 어떡하라고? 제가 혹시 아 잠시만 어? 코디가 한 번 내려가 볼까요? 내려가서 가능한가? 여기는 제가 올라오는 데인 것 같고 어 거기서 그 네 여기 아마 네 거긴 것 같아요 아 오케이 아 맞네 여기네 누르고 있기 누르고 있기 아 아 그래 이거 맞아 아 내가 오는 길이었네 여기는 와 진짜 멀미나 오우 뭔가 그녀 재밌긴 재밌는데 재밌긴 재밌는데 온다 돌아 엄마 아니야? 진짜 말이야 다행이다 오케이, 다행이다 살벌하네 아까들 사자 줘가지고 개 생겼어요 기발한 생각이라고 해서 드립치네 진짜 혹시 지금 마이크에 배경소리가 나와요? 네? 배경소리가 있어요? 지금 마이크에는? 마이크에요? 아니 아 그게 좋아요 밖에서는 다시 거의 시작됐어요 아 내렸어 지금 내리면? 야 어떻게 잡지? 지금 내려요 오오 오오 쟤 어떻게 오오 오오오오 저 핑크색깔 너무 많이 나 쩔을 쩔을 쩔 오 안돼 아 이거 내가 올라가서 잡을 수 있구나 오! 두다 죽었어 오오 갓 아 가격 오 오 네네 지금..어우 그렇지 그렇지 토토? 우리는 말없이 잘했는데 여태까지 제가 잡고 있어요 건네주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왼쪽거 먼저 잡을까요 왼쪽거 왼쪽거 내려줘요 반대편 가위 왼쪽도 먼저? 아맞아 나이스 위에가 내려주고 어 한대만 더 아 한번만 더 내려줘요 나 내려와 됐다 얘네 왜 이렇게 안줘 아 스톰프들 또 나왔네 아 아 나 우선 자식이 하하하하하 칵톡스 며싱건 출공 칵톡스 며싱건 출공 아 아 다시 칵톡스 며싱 칵톡스 며싱 칵톡스 며싱 칵톡스 며싱 아 얘는 좀 대형이네 아 와 얘는 좀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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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다했다 싸워 어떻게 안 죽이냐 어! 죽는거 아니야? 내려가보었네요 땅속에 새로운 마을이 있나? 여기도 분위기 좋은데? 그러게요? 저거 뭐야? 패드에 진도 넘쳐 어떻게 몰라요? 무더진가? 땅을 파는 그 동물 눈 모는 눈이 모는 네? 눈이 멀어요 그 동물 아 눈이 안 보이죠? 맞아 냄새로 방향 차고 그러게요 나왔나? 아 이게 뭐야? 여기 좀 별로 안 들어가고 싶게 생긴 진의 껍데기가 있어요 너무 싫어 이거 잘 들어가자 너무 으으으으윽 서이 아 두더지 왔네 고용히 잠시만, 그거 뭐요? 그 가운데 있는 거 에? 아 소리 같은데요? 아 소리 있네 아 소리 나면 안 돼 오 오케이 어? 약간 숙여 숙여 이게 이게 바스락거려서 안좋으니까 초록색으로만 아니 귀엽긴 귀여운데 한두마리가 아니잖아 헉 어? 엄청 많이 있는데? 어 어 오 여기 조심하고 오오 어 어 잠깐만 지금 지 지금 와 어허 어 다행이다 다 안나? 다 안나? 다 안나? 다 안나? 다 안보같은데요? 어허 나이스 어 부더지한테 걸리면 어떻게 되지? 궁금하긴 하네 통조리도 있고 모터 오일 모터 오일 왜 여기 뭐 온 실러 온 실러? 뭐 뭐지? 나무 균열의 나무가 금이 가면 거기다가 하는 거가? 뭐죠? 이건 뭘까용 이게 들어가야 되나? 아 네 브로콜리인가? 오오 아 잔디를 깔아주는 거네 같이 가시죠 안전하게 안전하게 가야돼 안전하게 거기 올라갈 수 있어요? 너무 조심스러워 넌 스니키부시 오 이 영국은 느끼지 않았 점프 가능해요? 이렇게 가는 거야? 아차차차 아아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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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잘 자고 있네 배를 훌륭하게 훌륭하고 너무 잘 자고 있네 너무 많아요 여기 오오 오오 하품하지 마 무섭어 진짜 많다 주저지 대가족인데 대가족인데 안돼 안돼 뒤집었어 비켜줬네 고마워 중간으로 안돼 중간으로 하하 입냄새나 할 것 같아 어 소리가 소리가 큰일 날 뻔했네 준비 가야되요 조심히 이제 너무 빠르다 일루 일루 이쪽으로 사이로 아 아 아 아 여기 올라가야 되나 아 올라가고 어 여기 3마리나 있는데 어 어떻게 될거야 어 뭐가 뭐가 생겼어요 아 잘 가줘요 하하하하 하하하 다행이다 배로 둥 동굴 챙겼으면 진짜 바로 자라먹을 것 같은데 헤헤헤헤 헤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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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 잘 돼 차라내어 오저넘 어 쟤 이러나 이런라 쟤 일어나는데 wholes 다른 쪽으로? 오 네. 오오오. 아 우리 빨리. 온몸이. 지금 지금. 네 한 번아. 아니. 하나 둘. 지금 가. 지금 왜. 아 나 깔린다. 어깨 살았나. 잘했다. 아니 자다가 온몸이를 키기를 왜 하는거야 도대체. 이상하네. 어 됐어. 힝. 오우 살았네요. 으아 여기 지렁이 있어요. 지렁이 뭐지? 지렁이는 착한거야. 당겨주세요. 오오. 어 이거는 좀 소리가 나만이 남나? 네 누구. 지렁이 좀. 아이고. 뭐야 체ße. 뭐야 두더지로 쫓아오잖아. 아 점프. 오 뭐야 아아. 아. 아 나 움직일 수 있는 거였어요? 아 몰랐어. 죄송합니다! 내가 죽을땐을땐! 아니! 영상인줄 알았더니 아 나 또 죽었어! 약간... 약간 인기애인아 존使った 오우! 오우!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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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쳐... 오우! 왜 두마디야... 하아! 도망쳐...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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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대시를 통해서 조금 더 빨리 갈 수 있긴 하네요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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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ni nämlich 패드에 진도 엄청 세게Ja가지고 ㅋㅋㅋㅋ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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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아.... 아... 어!! 오우! 오우! 어... 아,ciy- 아,.. 아니... 죽었나? 아... 오우! 오우! 오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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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이 모을처럼 멈추려 내려봅시다 아니 뭐야 배를 내려봅시다 귀여워 아아, 도망가 아아 아, 도망가 아, 도망가 음? 아 왔다 왔다 와 이거 고나 뭐야 고나가 어딨어? 소더지려 찍혔어 우리가 어? 헐? 아마 여기 있는지 모르겠네 오 다행이다 아 그러네 이틀나이트면 이렇게 생각나네 와 뭐야 영화를 만들어 놨어 아 진짜 재밌네 연출 미쳤어 어? 갱월이다 어? 어? 택시 택시야 갱구리 택시야 너무 귀여워 말투봐 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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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앱벌레 3마리 없는데 있어? 어? 오케이 아 오 지들이 파서 먹으면 되잖아 저 정도면 똥땡 아니 개구리 자세 요거 뭔데 허리가 아프대 우리 택시 무슨일이야 귀엽네 점프? 점프 오 뭐야 달리기? 달리기 오 엑스가 달리기네요 와 점프 잘하네 점프 엄청 잘 뛰어 오 이게 되네 아니 지금? 우와 이거 접시 같은데? 오 재밌다 저작거 느낌이 특이해요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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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쁘다 재밌네 어 이거 보라색 뭐야 이거 어? 이거 어떻게 하는거지? 너 무슨 독이야? 오 보습 까비 아 이거 왜 왜 왜 못 멈추지? 아 이거 내가 내가 멈추는건가? 아 아 아 아 아 오 아 아 이거 혼자 하는게 아니었구나 흠 으음 으음 잘렸어 오 재밌었어요 오 재밌었어요 꿀 꿀 이거 어디 엑센트에요? 갓날은 프랑스인 것 같아 프랑스? 어 어 스피스키틱트 컬러 응 스피스키틱트 컬러 그걸로 아 그런 그렇게 말하네 어 거기 아니에요 여기네 아 아 내려야되는구나 정류장이네 여기 아 여기 내리는거였어 잘 가세요 네큐 어 배구리를 타고 거기서 좀 더 가야되나? 배구리를 타고 거기서 좀 더 가야되나? 아 여기를 물을 채워서 아 접시에 열렸어요 잠깐만 어 잠깐만 잠깐만 다시 다시 다음거까지 아니지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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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되고 오오 아하 아 네 다 왔다 아 어떻게 이렇게 저거래 어떻게 interesting 아 아 어떻게 되죠? 어 못했어요 아 나이스 정보 땡큐 프랑스 어떻게 여길 붙어 에바야 다시 한번만 한 번? 똥손인가? 조이 죽어라! 조이 본체는 어디지? 오 엄청 거대하네 조이는 너무 커요 우리 집 재밌어 꽃이 피고 있어요 예뻐다 눈이 안된다 예뻐 예뻐 잠시만요? 네 저 아직 스토리 중이라서 나중에 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거 청추를 좀 유튜브 녹화분이라서 나중에 젖힐 시간에 돌려주세요 제가 안 닫아서 저한테 얘기한 거요? 아니 아니요 시청자한테 오케이 자 한번 파산실 갔다 올게요 네 다녀오세요 저 또 다녀올게요 네 다녀올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돌아왔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가구리 석스왕도 있어요. 가장 먼저 결승선에 도달하면 승리합니다. 가구리 석스왕도 있어요. 가구리 석스왕도 있어요. 가구리 석스왕도 있어요. 뭐를요? 버튼 눌러야 돼요. 즐겨요. 가구리 석스왕도 있어요. 가구리 석스왕도 있어요. 가구리 석스왕도 완전 건반의 차이로 이겼다.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이 있네요. 일단 파란색 화분. 버섯 모양이네. 어? 뭐야? 어떻게 해야 되지? 일단 가장 왼쪽. 가장 왼쪽 거? 왜? 왜? 왜 올라가? 어디 올라갔어요? 시간 제한이 있어요. 네. 그 다음에 내가 가르쳐주고. 나이스. 왼쪽에. 네, 가운데. 그러고. 왼쪽에. 됐다. 우와, 큰일 날 뻔. 오, 왔다, 왔다. 어서 오세요. 이런 것도 재밌네. 오, 드디어 하우스로 돌아왔다. 디딜 데가 없잖아. 오, 이런. 오, 거기 밟아도 괜찮네요? 오, 저는 이거. 길이 있는 건가? 조이. 거의 다 돼. 오, 이런. 오, 거기 밟아도 괜찮네요? 오, 저는 이거. 길이 있는 건가? 에이, 에이. 여기가 더 파란색이 있는 건가? 아, 내가 이거를 물로 지워야 되는가? 여기 아마. 아. 아. 이리로 이렇게 가게끔 해줘야 되나 봐. 흙, 나. 흙, 나. 이게 뭐죠? 아, 저거. 어? 뭐지? 어. 아, 꽃이 피는 거네. 와. 정말魔術이야. 무슨 일을 만들어야 해? 감사합니다, 메이. 응. 응. 이것은 나름을 좋아해요. 어, 그럼 어떻게 하는 거지? 그럼 뭐 할 수 있나? 아닌데, 이거 어떻게 못하는데? 뭘까요? 기능에 뭐가 또 따로 있나? 아, 다? 전부? 아, 전부? 뭐? 하나도 안 남기고. 이제 무슨 일, 캐리 있을까? 아, 됐는데. 뭐가 또 있어요? 너 안 보이지 왜? 엄마, 여기. 아니, 여기 못 들어가요. 다른 거 없는데. 들어갈 수도 없는 건데. 그러게요. 한번 찾아볼까? 다 안된 것 같다고? 한번 꼼꼼하게 한번 꽃을 펴볼까요? 네, 구석대. 뭐, 화,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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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꽃이요? 응. 안돼. 안돼요. 여기 틈에 들어가면 안 돼요. 이런데도 전부 피워요, 안아? 아, 됐다. 부족했나봐요. 부족했나봐요. 그게 갑자기 안돼. 이거 잡아 줘요. 잡았어? 방패 잡고. 육수eles 내가 밀고 없잖아 아 말하고 말하고 잡아줘요 나 이거 돌로 처리하고 있었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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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에에에에 하고 가는데? 아, 좀 열었어요 잘렸다 근데 저 뒤에 엄청 커다란 대왕 대왕싱골 있는데? 보스전인가? 이제 어디에 무함? 아 이제 꽃을 다시 피워? 아닌데? 여기 올라갈 수 있네 끼리오 어? 이게 뭐지? 등이 인가봐요? 아뜻한 등이 켜졌어 오케이 그건 좀 조심해야 돼요 물이네 위험하네 컸고 다음에 어 이건 뭐지? 아! 버섯 먹었어요 어어어어어 뭐야 어어? 엥? 어 뭐지? 아 그냥 아무것도 못했네 그냥 한 번 환감을 경험하는건가? 똑같은 버섯이었어요 방금? 다른 버섯 같은? 똑같은가? 독버섯인가 봐 애들 똑같이 피워줘야 되나? 오우 와아 나 앞으로 가자 저 관계 치워줘 치워 치워 이상한 끙끙이 일치해 오우 오 오케오케 와예 오 아니야 아니야 오 나 어디가 오 나 어디가 잘못 눌렀어요 금방감 아 또다? 아 이거 왜 아아 잘못 자꾸 아론을 누르면 안 되는데 R2 아니 아론을 계속 잘못 눌러가지고 다시 다시 떼어줘요 한 번만 더 예 했다 잘 해 잘 해 오오 꽃이 예쁘게 자랐어요 오오오 잡초가 양분을 빨아먹어가지고 안 자르고 있었나 보구만 반대편 이런 식물이 이뻐요 이런 식물 아 예 아 그거 다육 다육식물이라고 한국어로 근데 다육식물도 은근히 신경 많이 써줘야 될 거에요 아마 아 근데 은근히 은근히 물 거의 안 줄 필요가 없어요 물을 거의 안 주는게 또 물을 거의 안 주는게 또 너무 똥콘트리 문제가 왜냐면은 식물은 무조건 물을 많이 줘야 된다고 생각해가지고 많이 안 줘도 쟤네네네도 많이 줘서 쟤네네네도 많이 줘서 쟤네네네네네 아 저 위로 건너도 할 수 있네 보스 말고 이것도 있었네 보스 말고 이것도 있었네 눌렀다 음 여기 올라가야겠네 아 쪼리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구나 그래 이번에는 보스가 없나? 어 어 이.. 이은틀이었어 잠깐만 어 끝났어요 어 진짜 예 펄 예쁘다 헉 아 또 이런 정원 있음 좋겠다 그러게요 예쁘다 예쁘다 가시를 내렸어 그치 마지막으로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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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겁이 안 돼 아 저 뒤에가 쨍보스네 뒤에 여기 문 열고 나면은 엄청난게 있겠는데요 아 오 이거 뭐야 어 어 아 감옥인가 아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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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굴이 있어 어 어 얼굴이 있어 어 어 어 어 어 저거 나 기억하잖아 어 어 전달할게 어 어 어 으으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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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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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ィ 워 오 나이스 나이스 오우 자 Jake를 깨줘야 돼요 오 나이스 나이스 고마토야 힘내 엎대기를 까줘 아 오케이 오우 아 이게 팍 아 이게 팍 어느정도는 아아 잠깐만 정환을 내가 해줘야 되는 거구만 아 걔를 만들어야 돼 네 네 걔를 만들었어요 그렇지 어우 엄청나네 역시 해척 와 이건 좀 복잡한데 쪼도 처리하고 물도 뿌려줘야되고 어 쟤 토마토에 빈액도 처리해줘야되고 됐다 헉 됐나? 다행이다 오 저주를 풀었다 어 여기다 며칠게요 뭐가 될거야 오오 어 오오 어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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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통에 있는 것도 내려야겠다 응 지금 어디야 아 여기다 어 뭐야 또 무서워야 어 어 가시가 생겨 오 오오 뭐요? 심어놓고 관리 안하네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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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어 мед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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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흩 아니 뭐지? 아! 아 뭐야! 시간차 공격 뭐야! 아! 아! 아이고 시간차 공격 뭐야! 캐릭터 잘못 탔어 아! 아이고 시간차 공격 어려운데요 일단 앞에 패턴 대충 해오고 리듬게임 아니잖아 이거 리듬 아니잖아 여기 있다가? 여기 이쪽에 와야돼요 지옥 왔다 피해 피해 그러네 정박으로 때리지 잔 로봇 흠 흠 다행이다 아이스팟 저장됐어요 좋아요 제준오장 메시지 저다 도마토가 돼 아니 이거 포테이토? 감자인가 네 처음인식으로 도겨린다 원래 얼굴도 감자같았대 지금 이 시간은? 양쪽에서 나오는데? 네 세 번 세 번 회복해야 돼 하나,둘,둘,셋 il 위에서,위에서,위에서 와,뭐야 일단 왼쪽꺼부터 반영했다 어 감자야,안돼 그쪽부터,그쪽부터 아무거나 아무거나 아 거기서 물만 뿌려줘도 잡는다고요? 맞아 굴러다니면 되니까 아 물 줘도 쟤네가 죽네 아 이제 골치 되는건가? 오케이 우리 잡자 그쪽은 왜 땡기는데? 거기 우라가 있었어 정착에도 있었네 오 하나 더 있네 됐다 됐다 이제 아니요 이번엔 뭐지? 바닥에 뭐 떨어지는데요? 이게 뭐야 그릇인가? 좀 깎았던데? 됐어 어? 오 오케이 그릇에 서야 써야돼 오 오오 아니 이건 또 뭐야 오오 아아 어 저거 그릇 하나 깨져 가는데 하나 없어지겠다 아이고 먼저 깨진다 오 안돼 으 으 으 아 어 어 아 아 아 슬로우 모션 뭔데 슬로우 모션 인구하시다 어 뭐데 뭐지 아보카도 아보카도 있네요 아 시트러스구나 아보카도 하는데 아 5건 단아 죽시든 eso 아무래 부려들 게요 으 우 으 아 아 아 나이 curtains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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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피하면서 뭐라고 하지? 둘, 셋! 따아! 얼굴이 있는 건 너무 웃기게 생겼어. 와, 쟤 엄청 많이 나오네. 대박이야. 틀었어, 좀 깨졌는데요. 나이스, 잘했어. 괜찮아요. 물 주고. 머리에 있는 거 뽑아버리자. 혼내주자.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우리 모두 다 됐어! 와, 왜 이렇게 많이 났어? 머리 나올게. 내가 관리 좀 더 해주지. 끝났나? 어우! 헉! 헉! 물 다시 줘야 되겠다. 시무룩해졌어. 음, 예쁘다. 여전히 얼굴이 있나? 네. 예쁘네. 예쁘다. 물 Пр黄아 잘 속도면 좋겠다. 잘 속도면 좋겠다. 뭐, 잘 속도면 좋겠다. 천태의 와이프 흉본다 아니니까 와이프 핑계대 그냥 니가 게으러서 하는거잖아 어 어 책이 왔어 소 오빠 왔다 집이 점점 예뻐지고 있네 생기가 제사랑하고 아버지가 행복해지고 꽃을 좋아해 드디어 아 지금 그거 봤어요 결혼 반지 아 결혼 반지 봤죠 응 반지 으흐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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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스코 레벨인가 디스코 레벨인가 뭔가 음악 관련인가 이게 뭐지 가방이 아니라 티비처럼 보이는데 아 아 LP 으흐흐 음 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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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매우 잘생겼어. 네. 너와 당신은 왜 그리워. 아, 강제로 노래. 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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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 어 오케 와 뭐야 오오 저 캡틴의 미래 같았어 진 아메리카로 같은데요 여기 조명 되게 예쁘다 네오폰크 갈 수 있는 곳 먼저 가야겠다 여기 뭔가 방마다 컨셉이 조금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여기 열렸으니까 슬롯카 어 템버린 이게 뭐지? 어? 아 가속 Rt 가속 Rt 이런 게임 너무 재밌어요 어디 갔어? 너무 빠르면 아 너무 빠르면 그런가 보다 네 오 오 오 이 정도 가속은 괜찮아? 오 아 강약 조절이 중요하구만 하하하 봐라 보시지 아 오 안돼 아니 이게 뭐야 왜 아 마지막에 졌렀네 이게 뭐야 하하하하 하하하하 이거 어떻게 졌지? 오 하하하하 아 내가 예뻐요 귀여워 하핳 하핳 하하 예에에이! 이것은 앨벌트야! 아... 간단한 타임이... 귀여워 응? 끝났네 까비까비 아 여기 음악이 나와요 백스테이지? 됐었지? 백스테이지도 있어? 저 여기 믹서기 구경하려구요 아 이거 CD인가? 안돼! 왜 내가 들어가! 아 뭐야 아 여기 들어갔어? 네 118그램이래요 음 저는요 어디요? 반대 반대쪽 그림 잴 수 있어 오 예! 그는 클레어 스틸 150그램이면 꽤 많은데? ㅋㅋㅋㅋ 그는 뭔가? 와 노래가 되네 어 이게 뭐지? 이거 어떻게 해요? 뭐해요 이거? 내게는 그냥 그런 기계에요 그런거 살 수 있어요 이게 뭔데요? 아니 그냥 그거 다야 그냥 그 어음 이거 누르면 그 기계는 그냥 다시 그 기계는 그냥 다시 뭐 나와서? 다시 그렇게 할거야 이거 다 이게 장난 장난감이야 아 그냥 그냥 킹받게 열받게 하는 장난감 그런건가? 응 백스테이지 여기 아무 구경이 없구요 우와 여기 LP판 엄청 많고 카세트 테이프도 있고 막 그렇다 그러게 음 음 문으로돈 똔나라뚜뚜 랜스 와 무슨 저는 진짜 공연장 같아 ㅋㅋㅋㅋㅋ 귀엽네 뭐야 방해물이 또 있네요 오오 느낌 있는데 뭐가? 좋은데 진짜 아 적립이 다행이야 아 응 음 음 우리 뭐해야하나 아 아 아 아 엉근거 진짜 오 소리 지르기 어 아 아 아 아 이렇게 하니까 열렸어요 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은파로 열렸어요 은... 은파로 소리 아악 해가지고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오 오 오 우리 잘 했나 보네 오! 여기 마이크가 있어요. 계속 주기적으로 노래를 해줘야 되는 건가? 계속 게이지 같은 게 막 차는데요? 어? 어? 오! 가오세요. 한번 다시 해주세요. 어? 아 이걸 내가 해줘야 되는 거구나. 한번 올라갈 거야. 게이지 차는 어떻게 되는 거지? 뻥. 어? 오오. 오케이. 아 차는데 노래.. 아 노란 게 게이지인데 그니까 차야지 노래를 부를 수 있네. 그걸로 방패로 차 치는 거 아니에요? 방금 뒤에 있는 마이크. 아니 뒤에 있는 마이크. 아는데? 반대로? 상호작용 뒤로 뜨는데? 뒤로. 뒤로 가봐요. 아니 아니 거기 말고. 마이크 뒤로. 마이크 뒤로 가봐요. 거기 아니고. 아니 그게 아니고. 마이크의 뒷면. 아 이거 파란색이잖아. 나잖아 그거. 뭐야. 어떡하라고. 마이크 쓴다. 스피커에.. 하지마. 파이크는 없나? 아 시간차가 있네! 제가 파란색 이었다는 걸 까먹었어. 내가 가는 거였어. 죄송 request. 스태미누 같은 거네. 차 잊게 돼야. 내가 하는 거였구만... 와 재밌다 니즈를 딱 맞췄어야 되는데 와 뭐야? 오, 나이스 오, 떰떰떰떰떰떰떰 아, 오케이 좋아졌어 와 너무 이쁘다 여기 노래를 부르니까 어울리네 와 음 지금 어디로 가야lus 한 발이 들어있는 네! 이 스피커가 앤트나가에 있는거에요 그 마이크로폰도 들어있는 거에요 아 앞으로 나가요 그게 그니까? 깰 수 있는게 또 있어요? 아 그건가? 아 내가 앞에다가 해줘야 되나? 아 깨야 되는 것 같아요 어 아 오케이 다른 쪽으로 가야 돼요 반대로 반대로 나이스 다 부셔 다 부셔 아 독소리의 힘 아 여긴 간다 뭔가 니들만 쳐줘야 될 것 같아 왔다 아 잠시만 어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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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륨을 높인거야? 아 일단 이거 위에 놓아야 돼 아 거기다가? 아 볼륨을 키운 다음에 음 오오 오우 사용 obstacle 저희쪽에서 hit 오 우와 어 아 아 아 방패로 아 아 오 오오 됐다 이 방이 참 큰데 이게 뭐지? A B C는 어딨지? one, C가 아니고 one, two, two 그러면 그냥 한번 해볼까요? 오우 오업 아 오케이 어떻게 해야 되지? 아 연결해야하나? 아 B 가봐요 가봐요 아 반대로구나 나이스 아 여기 아주 올라갈까요? 연락하지 못해 아 A를 해야하나? 이런 스피커 더 많이 올릴 수 있을까? 아 이게 계속 계속 해줘야하나? 어떻게 해야되지? 높이? 가는 길이 이쪽이 아니라고? 아 그러네 저기 뭐야 C로 가야되네 C로 그냥 타봐요 저기 방패 맞고 가야될 것 같아요 방패를 막을 수 있잖아요 아 맞아 방패 맞기 준비 그 다음에 T 아 이렇게 그 다음에 다시 방패 맞고 준비하고 나이스 어 그 다음에 T C 하고 그 다음에 어 왜 뭐야 방향이 안 맞았나? 그 부분으로 정확하게 막아야되나봐요 지금 아 저거 우리 아마 왼쪽으로 가야돼요? 왜? 왼쪽으로 가야된다고요? 똑같은 거 같은데 반대로 가볼까? 그럼 반대로 가볼게요 네 한번 가면 한번 그렇게 해봅시다 네 맘에 T 맘에 C D 그리고 그리고 조금 더 뒤로 가야겠다 잠깐만 너무 앞으로 왔다 아닌가? 맞구나 이게 한 번이 맞구나 그리고 나이스 지금은 B 뒤로 가야되죠 네 어? 아닌가? 아 반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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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보신까? 그리고 A 막아 막을 준비하시 시간입니다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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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기다리면서 노래해야지 오오 간다 어허 길이 열렸어요 노래하면서 해 어디야 라라라라 저는 길을 놀아요 아 그쪽으로? 오케이 그래 여기 땡겨 오버히에에에에에 조명 완전 사려해 뭐야 뭐야 미쳤어 오우 아 이거 올릴 수 있어요 완전 재밌다 저것도 할 수 있나? 완전 신기해 특히 이런 생각을 했지 피아노 아, 슨터사이즈 어후 기타 너무 신나 기타 뭐? 어? 헐 오케이 완전 재밌어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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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워간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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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지니어가 됐네 지금 뭐 해? 아? 어? 어? 왼쪽 반대로 돌려주고 아, 맞아요 이렇게 오케이 아 이렇게 열리고 젠도 뭐 reg commission 안칙 아 으하 엌 글 어? 어? 뭐 아 czy 왼쪽 어 어 저 전기 위험하다 아 어 오 전기도 있네 감설하지 마세요 잠깐만 우리가 어떻게 할까? 빨간 걸 조금 돌려가지고 파란 거 올려주고 재밌다 여긴 노래 못 부른데? 할머니 보냈어요 그리핀! 저의 눈을 봐주세요 파란 거 내려줘 파란 거 내려줘 파란 거 우와 이거 완전 대박이다 오! 조심해야 하네 아니 무슨 서면에 노이즈가 이렇게 많아 이쪽으로 아이고 잠깐만 파란 걸 좀 완만하게 파란 걸 좀 내려봐요 도저래서 반대로 무서워 파란 거 좀 움직여줘요 파란 거 움직여 그렇게 말고 반대로 반대로 내려 내려 내려가자 네 네 더 더 더 아 아 아 됐어 됐어 빨간 거 움직여주고 빨간 거 그게 다예요? 이거 다인 것 같은데 빨간 거 점프할 수 있어요? 네 점프했어요 와우 너무 무섭다 안돼 아 어 당일아 통과했다 아 음 아 이렇게 엥 오케이 왼쪽으로 올렸고 나이스 시랑 오 이렇게구만 이렇게구만 야다스 리코딩 오 노카 어 마이크 아 아 아 아 아 감살될 뻔 아 여기도 눈 들어가있으네 오 오 이래 뭐야 아 아 아 오 오 분위기 있네 저 초록색은 뭘까? 아아 오우 잡았어 마이클 리닝에 피를 입는 것 같다고요? 그러게 아아 슬라이너 안 돼 약간 글라더스처럼 부르는데 어떤 거요? 글라더스 어 안 돼 아 포트 포트이라는 게임 하여 어, 나 죽었다. 못 켰어요. 못 켜버렸다. 이거를 내려와서 저걸 던져서 아니, 노래 했는데 왜. 아니, 왜 뭐 켜. 입 안에 노래 부를 수 있어요? 안 되던데. 됐다. 벗기면 아무것도 안 돼가지고. 벗기면 갑자기 왜 이동이 많아. 어, 게이지가 없어. 아, 노래 부르면 순해지네. 어, 게이지를 낚여야겠구만. 어! 먹임이 됐어. 어, 저 먹이가 돼버렸어요. 죽었어, 죽었어. 아니. 아, 뭐야. 멍키면 끝이잖아. 어머니, 제가 노래를 부르면서 출발해야겠어. 아, 오케이. 아냐, 같이 가야돼. 케이블 섰느니? 맞아요. 벗무늬가 돼, 진짜. 자, 갑니다. 아, 잘됐다. 허팝 와야돼요? 오, 잘됐나? 잘됐어. 오. 진짜 게이지가 없었어. 어? 오. 됐다. 오, 성공했어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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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키. ru. 아리미. day. 와, 이걸 타고 가네. 라이언의 죽음 수퍼히로 안돼 나 어디야 아이고 죽었다 아 매척이야 다 죽었어 다 죽었어 엄청나네 어떡해 살았다 살았어 저 마이크 뱀을 구해가야되는데 멈추린 저그가 유지하는거지 아우 목만 목만 얻었네요 마이크 가 아까워요 해결했다고? 마이크가 아깝다고 재밌었네요 이거 볼까? 아 이거 다 켜야 되는 건가? 아 버튼에 따라 무슨 소리가 나올 거야 우린 그냥 그거 아 이 정도면 충분히 연결된 거구나 아 아 아 다 노래를 아 아 하트가 더해지고 있어? 뭔가 노래가 이상한데? 내가 아무거나 막 했는데 야 장난 아니다 아 이쁘다 아 너무 예뻐요 아 아 아 아 너무 예뻐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오 오 오 오 오 고용인가 메이, 당신은 스포탈에 앉아있어. 아니, 코티, 저는 스포탈에 앉아있어. 이제 내려가. 오케이, 오케이. 나는 내 시간을 향해. 그렇게. 드디어, 지금 스타가 될 거야. 메이, 내가 볼 수 없어.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다시. 그 편으로 점퍼해야지. 에이, 에이, 에이! 케이크가 나. 오케이. 하나, 아! 하나, 둘, 셋. 어? 어, 생각보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아, 너무 빨라. 어, 빨랐나? 하나, 둘, 셋. 지금, 지금. 자꾸 피가 잘 날까? 어, 어떡해? 알, 알로 탈 수 있어요? 어? 아! 아, 내가 켜주는 거였구나. 갈게요. 네. 그래? 하나, 둘, 셋. 다 움직인다고? 어! 뭐야? 깜짝마. 아, 잠깐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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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오케이. 아, 오케이. оз condiciones. 이리와 아일순네. Comeài же에, 내가 빠르게 가도 될 것 같은데..? 나 말랐어, 발 Andreain. 야, 빨리 가도 될 것 같은데? 오.. oline. 아, 이기 조명이 있어주면 좀 편하려나...? 이 소리andonöoh landing에 가면 안!", 좀 널찍하게? 가만히 가만히 있어봐요? 가만히 가만히 있어봐요? 점프! 하나 둘 셋 자, 가만히 가만히 있어봐 하나 둘 셋 안 다릴 순 없는 거고 갑시다 하나 둘 셋 움직여 움직여 다리어 점프 할 수 있나? 아 이게 지금 빨강색을 받아야 되는 건가? 빠졌다 와, 조명 넘쳐마려해요 너무 막, 막, 해봐 나뭇잎이? 아 콘서트장이 생겼나? 오, 스테이지 만들었어 오 오 오 저기로 가려야 되는구나 오, 체스게임이 있었어요 아, 그래요? 어, 그러네 아, 이거 진짜 뭐지? 빠른 게임 킹 게임 무제한 게임 빠른 게임 빠른 게임 바른 게임 다른 게임 바른 게임 굳이 펴고 을 기다려오는 중 아, 말은 움직일 수 있구나 체스를 해본적이였죠? 진짜 체스를 하는거네요? 어 그런거같아요 저는 체스를 해본적.. 저 잘 모르는데? 저 또.. 진짜 모르는데.. 어떻게 하는거지? 음.. 음.. 오.. 아이고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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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잠깐만 내가 지나나? 아 안돼 친구랑 오.. 말 빠져 말 빠져 저거 어떻게 안되셨지? 왜 안되신거지? 음.. 봐주신건가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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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진짜 체스네 그냥 그러게 음.. 아.. 오.. 이거 하고 싶은 아시, 이 친구 하얀 잠시 에서 이제 나 염병 집중 어? 어? 이게 이렇게 안 먹어지네? 그러면? 뭐야 이거 무조건 앞으로만 갈 수 있어요 이거 체스는? 네 어 뭐야 얘는 먹을 수 있어 얘는 뭐지? 어? 체스를 안 해봐서 장기만 한국에서 하는 것만 해봐가지고 어? 그거 되나? 어? 체크베이트라고? 내가 이 앤 잡아야돼 눈 앞이나 옆으로만? 아 그래? 왕이랑 잡을 수 있어 다시 돌아가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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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응? 레잉 조용해졌어요 어려운데요? 신기한 플레이를 하고 있다고 난 체스를 안 덮었어 난 체스를 안 덮었어 얘는 대화선으로만 되고 얘가 뭐지 이름이? 어.. 탑? 음.. 저게 뭐..뭐랑 똑같은거지? 앞이나 옆으로만 음.. 뒤로는 못 가네? 뒤로는 못 가네? 못 가요 아 그냥 다른.. 아 그냥 이 작은 거랑 앞으로만 갈 수 있어요 아..맞아.. 다른 거랑 아..맞아.. 다른 거랑 뒤로 갈 수 있어요 아..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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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닌데.. 그랜마스터가 아닌 것 같은데 앞으로 움직일 수 있나? 포는 앞이.. 앞으로만 갈 수 있는데? 네 앞으로만 가요 아니면 그냥.. 이.. 이 친구는 이렇게 잡을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만 방금 아예 알려주셨어요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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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얘는 얘는 뒤로만 갈 수 있.. 앞.. 십자로만 갈 수 있고 네 얘는 그냥.. 네 음.. 음.. 얘는 근처로만 있을 수 있고 얘는 뭐지? 한 앞.. 한.. 한.. 옆.. 앞 옆.. 아이고.. 시간이 있으니까? 어..그러네.. 뭐야.. 뭐야.. 나 시간 왜 이렇게 없어.. 나 시간 왜 이렇게 없어.. 응.. 빠른게이머니까.. 아..그러네.. 응.. 아..그러네.. 응.. 얘는.. 얜 다 갈 수 있나? 뭐였지 얘는? 네 얘는 그냥 그.. 왕녀? 혹시나.. 여왕? 어디에나 갈 수 있어요? 어.. 나 지겠다.. 시간 없어가지고.. 어.. 오케이.. 자연승리 아 뭐야.. 시간 걸려서 졌어.. 아..왜 이게.. 아 여기 적혀있네.. 여기 예쁜데.. 아 여기.. 붙이기 여기 붙어있어요? 네.. 생각만 하다 짐.. 비숍.. 화이트.. 룩.. 아 그래 저게 룩이지.. 퀸은.. 퀸을 잘 써먹어야 되는데.. 어..뭇인가.. 어 뭐야 뭐야.. 왜 죽었어요? 아 뭐야.. 아우.. 괜찮은데 또 뭐에 재밌는 거 있을 거 같은데? 뚝배기 깨주는 장난감이야.. 와.. 밀어도 올라갈 수 있어요? 헉.. 예쁘다.. 어.. 아.. 아.. 뭐야? 아.. 어.. 뭐야? 뭐.. 뭔가 무서운 소리 나는데.. 의자 빼앗기 게임 하아.. 게임을 시작해.. 와.. 띠 찾으면 저기 글로 오셨네? 위자 빼앗기? 어떡하는 거지? 음악에 멈추면 가장 먼저 자리에 앉으세요 어떻게 앉는 거지? 버튼이 보여져 버튼이 보여져 뭔 버튼이야? 랜덤이라고 버튼? 네 랜덤인 것 같아요 반속 게임이구만 수고하지만 한 뒤에는 일정으로 수고하자 수고하자 연기 아주 좋습니다 마지막 마지막 끝 최애 수고하자 마지막 마지막 한번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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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튼이 어렵네 이게 랜덤이라 과연 예 내가 이겼다 어 근데 여기 아까 왔던데를 올라올 수가 있군요 아까 우리가 어디 있었더라 아 우리 다시 여깄네요 아 저 한번 다시 화장실 갔다 올게요 아 다녀오세요 아 이건 볼륨이구나 아 이건 볼륨이구나 아 아 아 아 아 아 뭐 뭐라는지 아 아 아 어? 어디에요? 라디오 들어보고 있었어요. 근데 뭐 잡소리밖에 안 나오는 라디오인데? 핵이 엄청 많네. 이게 끝인가 봐요. 더 볼 게 없고 이제 들어가면 될 것 같네요. 근데 여기는 무슨 천상에 뭐 드라이아이스 깔려있다. 너무 예쁜데 여기? 악보로 치장이 되어 있네요.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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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예아! 시이 그 스틸 인춘! 양 쳐줘야겠다. 비양은 칠 수 있어요? 저요? 저 어릴 때 배우고 한 번도 안 쳐봤어요. 음... 이거... 아 이거 피아노? 어? 피아노 줄이 다 끊어져 있네? 리코더... 도필님 피아노 수학 배워본 적 있어요? 아뇨. 기타만... 아 진짜요? 왜? 네. 한국에서는 어릴 때 대부분 피아노 학원을 보네요. 도원이는 다 이거 배워요. 당신이. 저기... 저기 끝해. 리코더은 어릴 때도 불긴 했는데.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뜸심... 우리 아버님은 그거 할 수 있어요 어 죽었다 어 어 어 오케이 아 아 아 방패 아 알려줘요 오 오 오 오 오 오케이 리듬감 있게 해줘야 되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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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이제 괜찮아요 Mount 오 오 오 으흐흐 아 시간제야됐다 갔나요? 오오 다 땡긴거에요? 오 이거는 뭐지? 플룻인가? 아닌데? 트럼펫? 트럼펫인가? 아 트럼펫이구나 악보를 타고 갈 수 있어요 미쳤다 아 이거 첼로인가? 베이스 첼로 그런 것 같아 베이스? 베이스 오르간이 나왔어 오르간이 나왔어 오르간이 나왔어 스케일이 엄청 커졌어 갑자기 뭐야 이거 아 펜상의 오르간이네 홀리아버지 오르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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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납치됐다고? 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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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앙구만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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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지? 되게 귀여운 제트팩 같은거 오러는데요? 그렇죠 우리는 menitASI 문adores 핸與 순 artic 오오오오오오 też 어떻게나 으아 오오 맞아 와야 돼 아래로 뒤로 오오 아아 좋아 쳐지는구나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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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이 하나 열었어요 아아 어디지 어 돼지를 죽였는데 어 돼지도 있어 문 하나 열었다 네 반대쪽도 열었어요? 네 일단 그쪽으로 올거에요 네 네 저 천사 돼지를 내가 죽여버렸네 미안하네 미안해 돼지야 미안해 돼지야 어 어 진짜 악마다 못된 돼지네 아 아 박쥐인가요? 귀여워 아 징 아 아 구름 맞았어 아 아 아 아 아 크리스타라가 아 아 아 아 아 저렴 아 어 이게 맞나? 저는 아마 그런 걸 입력해야 돼요. 근데 우리 내려갈 수 있을까? 열쇠가 여기 있는데 맞나? 아 이걸 이렇게 실에서 빌려야 되나 봐요. 맞아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안개에 숨어있어? 아 이렇게 미는 거구나. 내가 방향에 맞게. 여기서 열쇠를 찾아야 되나 봐요. 여기서 열쇠를 찾아야 되나 봐요. 여기 뭐 있는데? 뭐지? 뭐? 오! 열쇠 얻었다. 열쇠 얻었다. 열쇠 얻어내. 빡. 하나하나 반대편에 있겠죠? 네 여기 있어요 위로 위로 하면 안 되는데 나이스 불음 괴롭혀서 이게 맞나? 불음 괴롭혀서 찾는 거 맞나? 열쇠가 저기 있는 사람이 어디야 열쇠 얻었는데? 열쇠 어디 갔어 떨어져 떨어지겠어 열쇠 어딨죠? 막 봤는데 열쇠 내려온다 살았다 여기 꽂으면 돼요 악마가 새 병원 저 있는데 오면 돼요 열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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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오케스타 친구들을 찾았어 몸통이 없네요 머리가 없어 귀신이네 팬텀 팬텀 어디 없어라 하핰 접시 하핰 흐흐흐흐흐흐 안나편히 손대편 Norway 뭐? 그거 어디에서? 아 거기야. 와 여기는 뭐예요 요즘에 궁금해. 돼지들이 여기 누워서 쉰다. 귀여워. 아 옆구리 긁어주고 있어. 아 어떡해. 뭐야 이거 귀여워. 돼지가 아니었잖아. 너무 귀엽네. 썰 복썰. 너무너무 귀엽다. 돼지꿈? 토끼 같기도 하고 애매하네. 아까도 있었나 그럼 거기에? 반대편엔 없었던 것 같은데? 어 여기는 뭐지? 너무너무 귀엽다. 뭐 하는 수빈? 전기? 오우 파이팅. ㅎㅎㅎㅎ 뭐뭐해? 그거 뭐요? 아 뭐지? 레이저? 와 이거 뭐.. 아니 뭘 해도 죽는 엔딩이잖아 이게 뭐야 똥채 먹다 놀라서 똥채가 튀어나왔네 아 이거 느낌이 안 좋은데? 아 타준다 무슨 운명이 다 이래 나 죽는 것만 나와 한번만 더 럭키 맞아? 아니잖아 오오 아 아이고 나 이거 눈 뽀뽀보고 싶은데 눈 눈만 안 나왔어요 아 아이씨 얼어 죽었어 아이 이상한 곳이야 아 아 아 나 넣어보죠 아 이어플로그가 왜있지? 음악이 싫어서 그런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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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셔에 아 그 식물도 키울 수 있고 제게 막 이것 저 근 업그레이드 많이 하고 재밌어 보이더라구요 저는 그냥 그 그 appetite 호그가트 다니는 느낌으로 어 어 eta 그거 꽤 그 몇 가지 Muito 이랬는데? R$0,G3B I've never sung with a group as big as this before Don't worry it will be fine NONONONONONONONON It will be fine It will be fantastico Oh, Hamilton Oiger Lovely G- TF 콘서트가 너무 기대돼요 딸이 와서 들으면 좋겠다 아 우리 사방 상기는 아 저 한국인으로 남았죠 아 여기도 아까 구경해보고 싶었는데 니언사인 어 이게 뭔데 뭐야 사진이래 어 강아지 강아지도 귀엽다 아 누군데 아 신기한 곳에 여행 잘 다녔네 어딥니까 아 어 아 아 아 지루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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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고? 뭐라고 써져있는거야? 롱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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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 나 래핑 둘 아 음 뭔가 또 있을것 같은데 구경권이가 이거 뭐지? 아 어? 음~~ 아니겠고군요? 아까 본거? 바다에 간지도 잘못 흘렸어요. 진짜 이거? 알람이 왜 울리지? 재밌네. 귀엽다. 전 마지막에 바다에 있을 때 그거 부산이었어요. 어떤거요? 부산에 마지막에 바다에 갔어요. 아? 바다 마지막으로 간게 부산이었다고요? 네. 아 진짜요? 응. 아 또 해운대 놀러 간거 바다 마지막인데, 부산. 해운대 너무 좋아요. 너무 너무 와. 그 근처에 나오는, 너무 좋은 맛집이 있었어. 아 맞아. 해운대 맛집, 맞아. 저는 그냥 거기 호텔에서 노는게 제일 재밌었어요. 그냥 호텔에서 놔? 아, 오케이. 에이, 큐티.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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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 이상한 소리 나는 거. 아, 우리 미했어요. 아, 우리 미했어요. 아, 그쵸, 그쵸. 아, 그쵸, 그쵸. 이제 내려가갈 시간이야. 그래. 내가 보겠습니다. 카페스로. 카페스로. 레드 카페스로. 어? 우리 친구들 뭐야? 아, 귀여워. 우리 VIP. 나이스. VIP에요 우리? 응. 너네? 귀여워, 클럽이 있네. 이제 주인인데 애들은 가래야. 애들은 가라. 우리 아이들. 우리 아이들. 아이들. 아, 어, 아니. 우리 집에서 남아있어.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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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집에 클럽도 있어. 이 집에서. 이제는 얘 집에 왜 있는지 궁금해하지도 않고 막 그냥 자연스러운데고. 그치. 저거 막.. 아, 없는 것이 없어. 그니까요. 와, 뭐냐? 그게 정말이네. 완전 마리오카트 느낌 나네. 완전 마리오카트 느낌 난다. 멋있어. 이거 진짜 마리오카트. 네, 마리오카트. 이곳은 정말. 진짜 진짜. 진짜 이뻐. 이곳은 다른 곳에 대해 기억나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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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어릴 때 가지고 놀던 스프링이랑 되게 똑같이 생겼네요 저 이렇게 생긴 무지개색 스프링이 있었어 아, 죽었다 저도 그런 거 있었어요 그런 스프링? 엄청 열심히 갖고 놀았네 아, 진짜? 누가 먼저 도착하냐에 따라 대사가 다르다고? 러블 점퍼가 되는구나 오, 가속돼 너 혼자 끝냈어, 코디? 어, 너는 봐야겠어! 내가 도착해! 우우우우우! 네이 פה! 이 이 pani 누나 우우우우우 오구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 거기 앞에 감정이 있어서 조심해야 되더라구요 와 진짜 이쁘다 아 이거 내가 열어줘야 되나? 응 잘어오세요 어? 들어와요 같이 들어가야겠다 됐다 화질이 구려졌어요? 화질이? 너무 표현할게 많아서 화질이 안좋아졌나? 화질이 안좋았어? 화질이 안좋았어? 화질이 뭐요? 선명하지 않았나? 음.. 무슨말이세요? 아니 아니 아니요 사실 시청자가 여기 화질이 크크 이러길래 제 얼굴이 거의 안보일정도였다고요? 아 진짜 아 시청자랑 얘기하고 있었나? 네네네 화질이 후모님 버스 iping ILL 너무 이뻐요. 안 돼! 똑같이 도와줬다. 빨리 가야 되네. 야옹트. 왜? 아 저 아마 던져야 돼? 네. 아아. 아아! 치가! 달락 왔어야 한 건데.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가요 가요 가요. 와 이건 뭐야? 와.. 뭐지? 응 뭐라고 했어? 아닌데. 어? 그렇게 해야되나? 아니 이거 또 안 돼. 저거 사슬 어떻게 끝낼 수가 있나요 혹시? 아아. 아아. 잘 못 탔네. 아아. 아아. 우리 같이 하면 되지 않을까요? 아아. 오우.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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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타고 갔다고?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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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ginnings.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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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아 피가 점점 빨라져어어어 헤트 점점 떨어져요 아이고 그니까 힘내세요 아 네 다시 뛰었어요 아지 아 리액션 타이밍이 HP 잘 보 delete 둘 다 엄청 맞아 아 피가 1 있는데 mice 치 밟 streets 아 гр Interesting 와 너무 예쁘다 저 이거는 색감 완전 좋아해요 네온 컬러 네 저도요 메이, 이게 내 삶의 경험이 지났어? 집에 일단 이런게 왜 있는지 주로집에서 그런 라이트가 있으면 좋겠어 그니까요 비싸요 해파리도 있네 엄청난 클럽이다 오우 오우 으하하하 댄스 맞아, 블랙홀 없을, 근데 있어 저런거 어 아세요? 어, 분위기가 가뿌면서 댔어 뭐? 어허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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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온, 글롯스틱스, 댄스 뭐하니? 왜하니? 컴온, 글롯스틱스 해버리잖아 멤버가DR2 댄스 피의 아, apprentice 버벅 아허허Scd 아니, men 헉허허허허헛 헉허허허 헉허허헣 헉허허허허허헣 아디언스! 아디언스! 렛츠 디제이! 라이트 가네 음악을 틀어야 하는데 음악을 틀어야 하는데 어떻게 틀어 이 디제이 thing 다시 한번 댄스할 수 있을까 아 오케이 렛츠 디제이 어 뒤에 뭐 생겼어요? 아 맞추는 거구나 여기다가 네 응 이거 뭔데? 오 바쁘다 아 신나한다 애들 귀여워 아 하 하 하 예아 워 애들이 점점 몰려와요. 성악무 애들 몰려온다. 너무 억울수한데? 신나셨나? 신나셨나? 어! 빨아들인다! 연락치기 대. 공기까지! 적당히 빨아들였어! 간다아! 어? 와 이것도 재밌네. 오! 오! 아래 자막 제작하는 소세한 동영상 원정 어떤 거? 오! Back to the Future 이라는 영화의 차가 wearing this 예아 아이온색까봐 모든거 딱 있어 어디로 가야돼? 검은색 구멍? 그러네요 블랙홀 같아 이거 해서 하하하하 내방인가 하이라이트가 오나 형광공 애들 신나 귀여워 숨쉬고 난리났어 어? 소타임 베이비 귀여워 어 뭐야 엑스테이 화장대도 있네 엑스테이가 이때는 저렴하게 엑스테이 심심 엑스테이 엑스테이 괜찮 NOW 메이는 영국사람인가? 인간 나와요 아 그러네요 그냥 대답이 좀 가나? 가는건가? 어떡해 나 떨려 화장 안해도 되나? 뭐 할 수가 없네 그냥 장난감이었구나 저것도 이 보사가 많아 크래쉬 앨범 아닐까요? LP 앨범인거 같은데 맞아 맞아 LP야 밑에 레코드 있네 오 오 오, 관계가 엄청 많아. 야아. 준비되셨어요? 네. 가자. 관객들 납치됐는데 납득하고 기다리고 있어. 뭔가 공연하나 보다 싶어가지고. 괜히 내가 다 두근두근 하잖아. 심장 소리에 맞춰서 패드가 진동이 있어요. 아, 그래요? 네. 두근두근, 두근두근 하면서. 퀘스트 하나도 있고. 안녕, 여러분. 뵙트 하나도 있고. 그럼, 뵙트 하나도 있고. 뵙트 하나도 있고. 뵙트 하나도 있고. 다? 어디 가요? 학교 가는 거 아닐까요? 우리 집에 왜 무슨 귀신이 있을까? 왜 갑자기 음악이 나오지? 심을 같이 피워 갑자기 피워 다락방 나왔다 벌어져 벌어져 여긴데 왜 무대가 없지 암업의 나라라서 볼 수 없나봐요 빨리 가지고 왔네 엄마 제가 좋아하는 노래가 좋아서 들으시나요? 들으시나요? 너는 더욱더 느끼지 않나? 너는 사랑해, 엄마 벌써 눈물 날 것 같애 어떡해 어떤 노래 부를까? 형광목목머리 너무 웃겨 아, 이렇게 흔들고 있다 아니, 이렇게 흔들고 있다 예쁜데? 예쁘다 오오오 저게 아름다워 고마워 고마워 감사합니다. 이파리와. 보너스 와. 엄청나다. 핫흐흐흥. 오. 너무 예쁘다. 목적 누가 터뜨려주는 건데.. 저의 차... 너무 이쁘다... 저의 차... 저의 차... 이 차... 원... 저의 차... 은... 원... 이런... 슬 prim... 아... 앗... 이... 이러나... 뭐지? 깼다. 드디어 사람으로 돌아왔다. 로즈 동생 볼 때 됐다고? 라이브 동생이 나의 몸으로 돌아왔다. 와, 밖에서 자이언이 이쁜데? 그러네요. 지피치가 참 좋은데? 그니까요. 완전 부재네. 코디! 메이요! 다 됐어. 우리 돌아왔어. 로즈는 어디야? 잘 모르겠어. 도망갔어. 로즈? 편지는 어디 갔어? 어! 편지! 집 나간다고 편지 쓴 건 아니겠지? 아 얘는 매일 도망간 거야? 음... 어린이는 당연히 그럴 수 있지 아니야 니들 못 아냐 아니야 너 혼자 남겨서 친구들을 다시 만날 수 있어 너는 친구들이야 사랑해, 엄마 사랑해, 아빠 큐티 너박 매고 있다 어, 귀엽다 귀엽다 걱정하지 마 저는 샌드위치와 로리포프 오, 아니 남자이치는 어때서 타가지고 어떻게 했어 집에 와, 빨리 버스 오면 안돼 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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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en 너빈 вед corte 잘 傷 이낙 생님 물 hol 머 cow were where did you find this I found it at school in a trash can so I'm glad you did sometimes you can find real treasures in the trash come on let's go home see me so so 아 으 큰쉬워 if your mom had to fight an aggressive squirrel double her size who do you think would win mom of course you're right that's why I like to hang out Cody I used to think you completely irrational I have to say you make more sense now 아 청소 너무 재밌었어요 청소기 저거 어떡해 잠깐만 집에 있는 물건 그대로 보니까 되게 신선하다 엄마 아빠가 네 장난감 다 부셨대 나는 뭘 좋아하는지도 더 알게 되고 좋지 뭐 큐티 머리에 밴드 붙였는데? 머리에 밴드 맞아 저 시계도 진짜 재밌었는데 스노우볼 오이 아프지마 아하 네 꿀벌 귀여워 다 남친 자랑 지역부터 쫓아내야 된다고 아, 나 두거짓고. 아, 나 두거짓고. 아, 너무 재밌었다 진짜. 진짜요. 이게 왜 상 받았는지 알겠어요. 응, 상 엄청 많이 받았어요. 그 혹시 애니메이션 중에 그거 봤어요? 아, 멕시코 배경으로 나오는. 그 사은색에 나오는. 주에겐에 나왔던 그 픽셔무비? 네. 아직 못 봤어요. 아직 못 봤어요. 최근은 아니고. 최근은 아니고. 최근은 아니고. 네, 몇 년 전에 나온 건데 그것도 진짜 재밌게 봤었는데. 멕시코? 그런 느낌 나서 되게 좋았어. 아, 그건 몰라. 어, 유로피언 유닛? 응? 아, 지원받아서 만들었구나. 근데 그 주인공 메이가 약간 억양이. 어디 억양인지 잘 모르겠어요. 영국 억안인가? 다른 영국 억양인 것 같았어요. 그 아이컨, 아이컨트 할 때. 어? 아, 미국 사람이 아니었구나. 생각해. 이 애도 여전히 좋은 게임 만들 수 있네. 으까봐. 그.. 초반에 우리 맨 처음에 그.. 너트 해가지고. 좀 열 받았었잖아요 초반에. 자꾸 튕겨가지고. 그러게, 그러게. 어. 근데 어떻게 해결했었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아, 그거 무결정 검사해가지고. 어. 검사해서 다시 파일 모자란 거 다운로드 받고 해가지고. 하실 분들 참고하면 좋겠다 그것도 다 올려놨어요? 그거..여러번 하는거? 와..큐에이템 엄청 많이 올리는데 그것도 다 포함해서 올리셨어요 영상? 나 확인해 그걸 안해봤네 큐에이템선 많이 없어요 보통 이런.. 이거 어떻게 몰라요? 이름 나오는.. 응? 몽무게? 라이프 큐이 로컬리자이션 나 한국판 범 만들었어요 코리안.. 춘해성 편집했어? 에블린 기안 휠 림 휠 림..휠 림 어이가 더 멈춰서 안 돼.. 이리와의 시원을 만족해서 안 돼.. 이걸로.. 아..배고파요 그래냄이는 뭐 먹을까? 저요? 저.. 치킨이 남은게 있어서 아마.. 양념치킨? 양념치킨? 양념치킨... 네 양념치킨이랑 프라이드치킨 남아서... 저 피자... 피자 주문할 거에요. 피자 무슨 피자 먹을 거에요? 아... 아 이거 그거 어떻게 물어요. 잠깐만 생각나야 돼요. 그럼 터키 소세지는 피자? 터키... 터키 소세지 피자? 네. 터키 소세지 이름이 지금 까먹었어요. 터키 소세지? 그 이름 따로 있구나. 어. 맛있어요. 약간 좀 매운 맛이 나요. 어우... 매운 소세지. 그러면 소세지만 들어가고 야채는 안 들어가요? 야채? 채소? 채소. 채소... 뭐 토마토 소스? 그거 채소가 아니잖아요. 피클 정도는 주겠지? 네. 아... 피클... 굳이... 안 먹어도 돼요? 진짜요? 피자랑 콜라만? 피자랑 콜라만? 네. 피자만... 네. 콜라. 피자만 콜라. 그렇게 두 개만 먹는다고? 느끼한데... 김치도 먹어줘야 돼. 피자 전 피치만 김치랑 같이 먹어본 적이 없어요? 같이 잘 안 먹기도 안 먹는데 너무 느끼하면 가끔 꺼내먹을 때 있어요. 한국에는 김치 피자가 있나요? 그건 못 본 것 같아요. 김치 버거가 있죠. 김치 버거는 있을 거예요. 김치... 맥도날드 조차... 김치 버거가... 김치는 없고 불고기버거. 아 맞아요. 맞아요. 불고기버거. 맞아요. 불고기버거. 불고기버거. 불고기버거 맛있어. 저 초등학교 어릴 때 9살 때인가? 너무 좋아해서 3개씩 먹었는데... 끝났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네! 고생하셨어요. 재밌었어요. 다음에 또 협동게임 같이 할 기회진도 같이 해요.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게임 찾아봅시다. 네! 독팬이 시청자분들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브랜드님이 시청자에게... 하이! 빠이빠이! 하이! 하이! 빠이빠이! 다음해봐요. 여기까지 재밌게 보셨으면 독일이네 게임방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 브랜디스도 부탁해요. 고맙습니다. 네! 브랜디스도 감사합니다. 네! 빠이빠이!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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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